다미씨 제가 인생선배로서 조언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삼겹살 냈잖아요 그럼 이 커피는 다미씨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 좀 해봤잖아요 제가 인생선배로서 조언 좀 드릴게요 지금 헛된 꿈 꾸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꿈은 언제 꾸어야 된다? 주무실 때 잘 때 꾸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이 잘 될까? 이런 고민을 지금 하셔야 돼요 인생선배로서 마지막으로 조언할게요 안정적인 남자를 찾기보다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살 생각이라서 제가 볼 때 연애보다는 지금 합정관리가 먼저인 것 같은데 옷을 사서 쌓아줄 시간에 책을 사서 스펙을 쌓으시고 얼굴에 화장 덧칠할 시간에 책에다가 형광펜 덧칠 한 번 더 하시라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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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